대구하고 울산에서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 지표를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울산에서 지금 오신 분을 위한 한 분을 위한 지표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를 못 찾으셨대요. 무속, 무능, 무속, 무능, 비리 세력, 윤석열은 대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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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민생경제 파괴하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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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 시민 앞장서서 무속, 비리, 비선 세력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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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한 말씀 하십시오. 다시 하셔야 돼요. 계속 가세요. 같이 좀 모여야죠. 모이시고.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오늘 오세요. 오늘 오세요. 5일에. 그래가지고 찬다 찬다 테레비를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운산에서 한다가 양산으로 인사 갔는데 이재명 아래께 5일날 아니요. 4일날 하는 거는 내가 참석을 차가 없어서 못 갔어요. 아 서울 지표를 못 오셔가지고. 그래서 마침 여기 내가 서울에서 보니까 여기 지표가 저기 있다고 해서 갑자기 왔어요. 와 정말 그래도 지금 울산에서 산넘아 물건을 울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야 지금. 서울의 소리 보고 오셨대요. 서울의 소리 피디님들 저기. 저는 목포에서 왔어요. 목포에서 오신 손혜원 의원님 환영합니다. 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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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대로. 유튜브 생방은 아님 바로 올릴게요 그냥. 아 손혜원. 아 손혜원. 아 지금 손혜원. 유튜브. 아 손혜원. 지금 손혜원. 손혜원. 의원님께서. 목포에서 지금 막 오셔가지고. 먹방 먹방. 그대 요새 양 목사님 연설이 일취월장하고 있어. 다. 다 의원님 때문이야. 아 그러지마. 아. 그럼 끝까지 가야지. 저 보세요. 네. 손혜원. 네. 그래도 드려야죠. 무료신분님. 어 감사합니다. 무료신분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우 드려 드려. 뛰어가서 드려. 선생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찍아. 한마디. 한마디. 안찍을티비 홍보요 빨리. 손혜원TV 너무 감사합니다. 홍보에서 오신 손혜원 선생님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기가 양이삼티비 안진걸티비도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 구독하여 주시고. 정말. 너무 날마다. 양이삼티비도 하시는데. 양이삼티비 구독자 7만명. 안진걸티비 구독자. 근데. 예. 8만명. 아하.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 홍보하실래요. 안진걸티비. 안진걸티비. 그 다음에. 우이종티비. 소울대 우이종교수의 우이종티비. 그 다음에 양이삼티비. 양이삼티비. 그리고 지금 저쪽에. 인사이트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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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소녀는 의원님하고 겹쳐서 하는 바람에 하하하하 저는 아무 때랑 해요. 네, 아무튼 소녀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까지 오셨습니다. 저희 고객님 오늘 한 20명을 드리길 바랍니다. 제가 300명이 후반반버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님은 네. 우리 저기 누구 닮았더라? 김광진 의원님 닮았어요. 저요? 어. 아닙니다. 황준호의 자세께서 다세께서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피를 합치는 거예요? 네, 네, 피디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돼? 황준호입니다. 이 분이 그러면 양이삼TV랑 안진걸TV랑 안진걸TV랑 안진걸TV, 우이종TV, 임세은TV 어때요? 누가 제일 잘해요? 안진걸 사장님이 제일 잘하시긴 하죠 그 셋 중에서는 아 그래요? 양국사님 여기로 좀 오세요 아니 같이 양국사님은 누가 해요? 본인이 직접 해? 아 저는 뭐 편집 안하고 하니까 편집 안하고? 도와주는 매니저가 양국사님이 제일 편한 것 같아 그냥 사람들 없으면 선의원님은 청문회 때는 아주 그냥 아우 청문회가 벌써 언제적이야 혼란당반했어 언제적이야 혼란당반했어 그때 닥치세요 닥치세요 선의원님은 예예예예 자 약간 좀 내려주십쇼 의원님 조금만 내려주십쇼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아 좋아요 한 번 더 줄게 하나 둘 아 좋아요 목포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빨리 선의원TV 홍보하시래요 리투씨 빨리 홍보하시고 서울에서 우리도 한 번씩 하세요 빨리 홍보하세요 대구 시민입니다 홍보를 말해야 안수장님 신문파를 하러 가셨나 그런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지 홍수미 홍수미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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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 하세요 서울에서 우리 따라다니는 아하 서울도 오시고 정보문 기원님 정보문 기원님 몇시에 어디서 밤새 며칠 날 하세요 정치물마다 먹방해요 먹방 몇시에 저녁에 저기는 뭐야 아니요 다 싫었어 싫어서 없어 안 돼 서점에서 사면 돼 아 그래도 지금 사시겠다는데 형님 변드빔 최강군 사러 오셨어요 지금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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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꼭 사셔야 돼요 나는 이 신문을 대구 젊은이들이 반드시 다 돌려야 아 예예 네 잠시만요 자폐갖고 네